동일한 조건으로 1번 스위치 VDS, 5번 스위치 VDS, ICIP 입력존압 100V로 지금 실험하고 있고요. 지금 열은 찍어보니까 열이 특별히 나는 데가 없습니다. 아직은 입력 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다이오드도 열 안 나고 자기소자도 열이 나는 데는 없습니다. 저번에는 열이 이상하게 나는 데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동작을 기억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하드 스위칭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. 그죠? 그리고 턴어프는 완전한 GVS 여기 톤 온 할 때가 좀 이상하긴 한데 IP 전류는 잘 흐르고 있고요. 일단은 이렇습니다. 지금 여기가 오히려 상단에 스위치 로이즈가 없어졌어요. 제가 저번에 파용했던 거 지금은 입력 100V인데 열 안 난다면 200V에서 300V까지 전압기에서 올려서 파용 확인하겠습니다. 아직은 부하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부하가 얼마 안 돼서